안녕하세요. 저는 베어로봇틱스의 오정주입니다. 저희 베어로봇틱스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 서비를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으로서 2017년에 설립된 3년차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자율주행 로봇 서비는 다양한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실내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서빙 로봇입니다. 저희 서빙 로봇은 힘든 일을 대신해 주어서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다른 제품 대비 다양한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안전하게 실내를 자율주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바람에 더 친숙한 움직임을 통해서 종업원들이 더 거부감 없이 쓸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소프트웨그 주도로 3,200만 불에 투자를 받았고요. 또한 최근 9월에는 소프트웨그와 함께 일본 서빙 로봇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서빙 로봇 서빙은 한국의 기술력이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 완성이 되어서 한국에서 양산이 되는 최초의 서빙 로봇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만 대 이상의 선주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저희 한국의 기술력이 널리 보급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